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긴급사태에요. 뭐냐면 오늘 날짜 지금 4월 23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무려 일본 저희 장모님의 나라죠. 일본에서 지금 에어테그를 발매한다는 소식을 조금 아까 접하고 지금 빠르고 누구보다 빠르게 구매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장모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죠. 저희 장모님 딸 함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기 때문에 장모님 딸이 지금 아이폰 1대 제가 옛날에 쓰던 아이폰 2대 아이폰 3대 왜냐면 이게 iOS 디바이스로 하면 조금 더 빠르더라고 외부로 하는 거다. 아이패드 큰 거 작은 거 마크 북 거까지 저희가 총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13대의 기계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지금 빨리 사지는 곳으로 살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넣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8시 57분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친구 장모님 딸은 지금 벌써 자기 주소 등록하고 있고요. 지금 카드 번호 등록하고 있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리 들어가 가지고 카드 등록이나 주소 등록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 굉장히 건방지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게 맥북으로 하면 타이핑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웹페이지보다는 이 애플스토어 앱에서 조금 더 빠르게 문이 열리는 걸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기 때 문에 제가 지금 동시로 지금 동시 패션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애플.co.jp 큰일 났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셔나임데요. 네. 앱뿌리는 호우가 이요. 앱뿌리지요. 2분만 하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천천히 이럴 때일수록 씀싹케 씀싹케 지금 30초 전이거든요. 근데 앱뿌리다도 하이레라이잖아. 로그인 되겠네. 괜찮아. 여기서 이제 10시 되면 돼. 거기서 하면 돼. 알았어 알았어. 저희 장모님 딸이에요.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 9 8 7 여러분 gps로 정확하게 지금 보정 없는 오차 없는 지금 손목시계 5,4,2,1 고고고고고고 삐삐 했어요. 네.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자자자자자 화면 녹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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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잠시요. 잠시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됐다 됐다. 아. 아직이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동시에. 됐어. 쇼핑하기. 잠깐만. 에어텍그. 가격보기. 아 이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개폐? 야 이거 한국이잖아. 국가를 바꿔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에어텍그. 응응응. 아 근데 한국이잖아. 4백. 이거? 응응응. 아 근데 그거 안될 것 같아. 사리야. 일본 개폐할 것 같아. 아 국가를 일본으로 안해놨어요.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뭐? 각인. 각인 추가. 응? 하지마. 괜찮아. 근데 지금 일본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사면 안될 것 같은데. 아 안되나 안되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국가를 바꿨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또 고도석기 소리가 잇다느니. 그 얘기 지금 하지마세요. 지금 해봐자 의미도 없는 얘기를 자꾸만 저렇게 하고 있네. 잠깐만. 아. 아. 큰일났어. 아 씨. 믹에 друзьяabi. Fish다. acting? activity. Phoenix. 바깥에 추가 바깥에 추가 괜찮아요 바깥에 추가 그럼 한번 쇼핑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인들이 사달라고 해야죠 바깥에 추가 바깥에 추가 4바구에 추가 오케이 그리고 공기 지인들이 공기 요기 요기 잘해. 참고님 딸이라 다르네. 일본사람인가 봐요. 좀 야めて. 층업이 넘어가면. 응,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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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키링 같은 거. 가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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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르메스 같은 거 가올까? 응. 세큐어 홀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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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액세서리 할까? 응. 응. 지금 카톡으로 성공했냐고 지인이 지금. 아휴. 아휴. 귀찮게 정말로. 응.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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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크업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한번 더 사보고 있어요. 하나 캔슬하면 되니까. 이거 피크업으로 있어. 아휴.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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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시간에. 수고. 수고하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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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이 받는 날이 금요일이라는 게 조금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보내시면 원래는 하루 이틀이면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보내면 주말에 일을 안해. 맞아. 그래야 한국에 도착하는 게 더 늦어져. 이게 예전에 제가 타일이라고 하는 제품도 많이 썼었지만. 타일은 사용자가 배터리 교환을 할 수 없는 모델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애플 에어텍은 자기가 직접 CR2032인가 하는 배터리를 직접 교환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정말 갸꿀이에요. 갸꿀이에요. 그게 아이폰 11부터 지원하는 기능인데 요게 타일이나 아니면 갤럭시 탭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얼만치 가까이 있는지 다 알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스트 모드, 분실 모드로 바꿔주면은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주운 사람이 자기 뭐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자기꺼에 탭 뿅 해가지고 우리의 연락처를 주인의 연락처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타일은 그 타일 앱을 깔은 사람 주변에 지나가면 그게 어디 있는지 내꺼에 뿅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사람 옆에 내꺼 있대. 이렇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에어테그까지는 이거를 탭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지나친다고 해서 그것까지 알려주진 않는 것 같아. 방수도 돼. 방수. 배터리도 한 1년 이상 간대요. 그리고 나랑 이미 요렇게 해서 멀어져가지고 배터리도 reimisce 띵 끊기면 삐디디디 삐디디디 울리는 것도 있고 음... 이거 어떤 거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 뭐 목에다가 걸어놔. 강아지는 둘러모지 않나? 집에서 강아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집에 살지 않는 한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나? 아! 길을 잃었을 때! 응! 맞아! 킹따! 집 주변에 킹따라는 애가 지금 길을 잃었다고 벽보가 붙어있는데 맨날 돌아뜨면서 킹따! 킹따! 찾으러 다녀요.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맨날 밤에 나가서 어디가? 킹따 찾으러 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데 그 벽보 안 보고 킹따! 킹따! 산책하면서 킹따를 부르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너 길 잃었니? 뒤에다가 삑! 해보면 연락처가 뜨고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악용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내가 너한테 몰래 넣을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찾는 거야. 너 어디 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너 핸드폰에 어떤 에어태그가 너랑 계속 같이 돌아다니잖아? 그럼 네 핸드폰에 경고가 와. 어? 너 지금 어떤 에어태그가 너랑 같이 타지? 네 게 아닌데? 너랑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 이러면서 경고가 와요. 약간 프라이버시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근데 악세사리 안 사면 이 동그란 그... 그냥 동그란 하나밖에 없어.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뭔가 끈이라도 연결을 할 텐데 구멍도 없고 없고 악세사리를... 근데 악세사리 에르메스 이런 거 막 50년 만원씩 사니까 어떡하냐고. 엄청 비싸. 너무 비싸. 내가 볼 때는 좀 저렴한 애들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때 그냥 그걸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근데 배터리로 교환 가능한 거는 좋은데 이게 단점도 있을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거 에어태그 있는 거 보고 에어태그 꺼내다 하면 그냥 배터리를 빼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 팔아요? 아니 미정이에요. 밑에. 미정? 미정이야. 김미정씨. 김미정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김미정씨. 김미정씨? 아직 한국은 미정이라는 거. 귀여워. 웃세뚱. 웃세뚱. 제 것 4개짜리 한 팩. 그리고 또 지인들 것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몇 개 샀는데 승부했다! 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세요! 구독하세요!